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작은 사람한테 보호받는 거 같아 아주 오랫동안 기억낼 거 같아 조심해요 조심 아 답답하네 진짜 그래서 오늘 안에 병원 가겠어요? 아니 고맙지도 않아 내가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병원까지 데려다주는데 내가 왜 샹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저기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해요 부부할지도 몰라요 그쪽은 안 위험해요? 친구 없어요? 관심 없어요 사귀는 사람으로? 관심 없어요 나는요? 관심 없.. 저는 우승으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렇게 그런 게 안고 너무 무서워